용암 소리 들리는데? 야야야 이거 뚫으면 안 돼 이거 뚫으면 안 돼 니가 가서 빨리 그거 하고 와 처리하고 와 잘했어 렌니야 잘했어 다음에 내가 인포되면 형님 먼저 죽인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죽인다 태라님 태라님 저 꿈에서 못 만나세요 님 같은 야 꺼져 이 개색 야 나와 이 개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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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말고 포켓몬이 용암에 들어가갖고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방송 돌려보세요 진짜 아 너무 고맙다 아 아 떡민이 천원 너무 고마워 뿌 아하하하하하 콩가락이 좀 아프다고 어제 너무 뜨거워 가지고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빨개 여기만 지금 여기요? 아 여긴가? 아 여긴가? 아 여긴가? 여기 말하는건가? 아 여긴가? 이쪽인가? 모르겠다 아 형 진짜 존나 아프잖아 그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시파요 진짜 아 시파요 너무 높은데요? 시파는 앞으로 쭉 달려 상뱃 앞으로 쭉 달려 상뱃 흐흐흫 흐흐흫 oh 뿌립니다 예? 흐흐흫 진정해 이 미치놈아 퉘퍼 여기 또 있네 아 아 뭐야 뭐야 으아 으흐흫흐흐흐흐흫 뿔뿔냐 나 지금 여기 내리려고 왔는거거든 오른쪽에 사람 있나 없는지 확인만 좀 하고 맞냐 이게 막 기술이다 맞냐? 맞냐 이게 기술이다 이게 기술이다 맞냐 이게 기술이다 난 내 모든걸 보여줬어 이제 니가 총만 쏘는데 뭐지? 잘못 들었나? 잘못 들었나? 카케가 들은거 들리는거 같은데 뚝배기만 출려고 개새끼야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하신분한테 욕한거 아니에요 4 2 2 2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